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끼띠분들의 운세가 올 금년 경제학년에는 그래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토끼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는 좋거든요. 지능을 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모든 매사에 게으르질 않아요. 열심히 뛰는 사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고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그런 걸 항상 갈구하는 그런 사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성향의 거든요. 건강은 좋은 편이에요. 금전도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고 애정은 근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성 간에 누구를 만난데도 여자분은 남자를 만나고 남다른 여자분들을 만날 때 너무 성급히 다가가지 마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내가 마음만 뺏기고 상처만 있고 실현을 당하는 한 해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부득이하게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천천히. 남자분들은 특히 젊은 나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이 많겠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좀 깊지는 않을 나이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이쁘다고 무조건 혈옥돼서 후루룩 달려가 갖고 가다 보면 후회하거든요. 내가 가딱하면 시련만 당하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후회하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성 간에 만나는 운이 오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알아보고 가라. 올해 운세에서 이 김효생 스물 두 살의 운세는 약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해가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을까? 나는 이공계를 선택했는데 아이고 이거 문과로 갈 걸 잘못했나? 문과로 다시 한번 전향해볼까? 뭐 이런 갈등.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해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 김효생 스물 두 살 분들은 너무 변동이나 그런 게 없어요. 되도록이면 갖고 있는 진로를 가지고 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것을 갖고 가는 게 낫지 뭐 변동을 전공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겠다든가 하고 있는 걸 버리고 한다든가 그런 건 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해니까 조금 조심해 갔었으면 좋겠고요. 정효생 34살의 토끼띠분들 검전우는 좋은 편이네요. 그래도. 특히 7월생 분들은 하고 있는 일에 맡은 바 임무에 충실을 하면 성과가 두세 배가 되는 해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이직을 하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내가 뜻한 바 대로 움직이고 다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은 꼭 이직을 안 해도 내가 맡은 바. 일들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직장 상사한테라든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승진의 운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으로다가 더 한 단계 더 진보할 수도 있고 이런 운이라서 올해 금전 재물의 운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상사분들한테 칭찬받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고. 그러다가 뭐 좀 승진이라든가 등급을 하면. 돈도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급여 아주 불길하네요. 참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안 좋은 한 해가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 금전 운도 아주 안 좋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볼 수도 있는 운들이. 이런 분들은 정말로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그 심사숙고에서. 더 많은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빠른 결정이라든가 이런 건 더욱더 금물이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기상조라는 거죠 올해 이분들은 직장을 내던지고 나온 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운이 안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해요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중자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중자에서 조금 더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되고요. 특히 안 좋은 분들이 2월생 아까도 뭐 슬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무속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찰회가 스님하고 상담을 하든가 내 마음부터 안정을 시키고. 조금 더 더 많은 조언을 구해서 안 좋은 일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추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개묘생 58세 금전 애정 건강은 큰 문제는 없어요 무탈하다고 볼 수 있고 경자년 한 해에는. 대체적으로 금전 애정 건강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 던지고 싶은 얘기는 건강은 재물은 뭐 다 좋고 금전 재물은 다 좋지만 더 벌리는 일은 하지 말으셨으면. 어디다 더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금물이에요 더 확장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문서를 잡는다든가 그런 거는 올해는 그 정도까지 운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물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게 나쁜 건 없지만 과다하게 막. 뭐 땅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어디다 재테크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큼만 안 한다면 올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분들은 건강은 좋지만 건강이 조금 조심이 되네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금전 운도 좋고 그렇지만 건강만 약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넘어져서 조금 다치는 정도의 미묘한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토끼띠 운세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을 기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운보다 안 좋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내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올해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후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미래가 다 있는 거니까 올해는. 나중을 생각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슬기롭게 넘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내년의 운세는 좋아지기 때문에 보고만 잘 넘어가시면 후반기서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운이라고 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